여러분 반갑습니다. 노원시각장애 복지관의 임경억입니다. 자 여러분들 4월 20일 날 제45회 시험을 치르셨었죠. 그래서 지난주에 합격자 발표와 함께 문제지가 드디어 올라왔습니다. 그 문제지 좀 시험 끝나자마자 바로 올려주면 제가 바로 해설에서 올리면 되는데 합격자 발표와 함께 문제지로 올려주다 보니까 해설도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국어 또 영어 등등 제가 해설을 해 드리도록 할 터인데 국어 상식 문제부터 해설해 드려야 되죠. 문제 열어주십시오. 자 항상 1번은 외래어 문제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1번 다음 밑줄 친 것 중 외래어 표기가 올바른 것을 골라라. 자 4개 1 2 3 4 이렇게 4개 나오잖아요. 4개 중에 하나는 제대로 되어 있고 나머지 3개는 틀리죠. 그러면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은 어떤 것이고 틀린 것은 어떻게 수정해야 되는 건지 하나하나 짚으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번에 1번 확인합시다. 러시아워에는 지하철에 발 디딜 틈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 맞을까요. 여기 밑줄 친 데가 러시아워라고 되어 있습니다. 러시아워. 여러분 이거 맞추셨나요. 한번 답을 확인합니다. 러시아워는 맞는 얘기입니다. 그대로 러시. 러시에 이것도 러쉬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돼요. 우리가 리더십 할 때도 그냥 리더십 시에다가 비읍을 하잖아요. 리더쉽 이런 식으로 쉽다 하는 그런 식으로 쓰면 안 돼요. 그냥 러시아워. 그렇죠. 1번은 제대로 된 표기가 맞고요. 두 번째 거 한번 확인합시다. 1번이 2번이죠. 올해에는 발코니 창 샷 공사를 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아까 우리가 1번은 답이 맞았기 때문에 2번과 3번과 4번은 다 틀렸겠죠. 그렇죠. 1번의 답은 우선 이미 나왔으니까 나머지는 다 틀렸는데 그럼 뭘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답을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올해는 창에 샷시. 샷시 공사를 할 예정이다. 샷시 이거 맞나요. 답을 확인합시다. 3시입니다. 3시. i 3자. 우리는 거의 다 말은 샷시 공사 한다고 그러잖아요. 샷시. 샷시가 아니라 3시입니다. i 3자. 3시. 이 3자는요. 우리가 이제 베란다나 창대 이런 데서 스테인리스나 알루미늄 이런 거 갖고 만드는 창의 틀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샷시라고 그러죠. 근데 또 샷시가 있죠. 샷에다가 이 를 한 샷시. 샷시. 그러니까 그냥 사이 3시가 있고요. 샷. 그러니까 시옷, 야, 이 된 3시가 있죠. 그 3시는 자동차에 돼 있는 자동차 대를 말하죠. 그거는 샷에다가 이가 돼 있는 3시고요. 요거는 창틀. 요 놈은 그냥 3시. 새롭다 할 때 세다가 그냥 시. 3시입니다. 3시. 요거 우리 흔히 얘기하는 샷이 아니에요. 3시다. 자, 1번에서 한번 확인합시다. 자, 이번에 개발한 어플리케이션은 문제가 많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어플리케이션. 이미 답이 나왔으니까 이놈도 틀렸겠죠. 이거 어떻게 수정하는 게 맞을까요? 어플리케이션. 답을 열어주시죠. 네, 어플리케이션이 아니라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애플리케이션. 자, 요걸 이제 정식으로 표기할 때는 애플리케이션. 아이 애자죠. 애플리케이션이고. 요 놈을 좀 줄여서 얘기하면 애플입니다. 그냥 애플. 우리 사과 애플 할 때 똑같죠. 우리는 이거 어플리케이션 어플. 뭐 어플을 깐다 그러잖아요. 이거 어플 아니에요. 어플이 아니라 애플입니다. 또 더 줄여서는 애플은 앱이 되죠. 앱. 그래서 앱, 애플, 애플리케이션 다 가능하죠. 근데 여기는 어플리케이션은 정식 다 긴 거로 나왔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으로 바꾸어야 됐고. 어플이라고 만약에 나왔다면 애플이라고 바꾸어 줘야 되겠죠. 1번에 4번 확인합시다. 자, 나는 어제 머리를 쇼트커트로 잘랐다. 쇼트커트. 이것도 잘못됐다죠. 어떻게 고쳐야 되죠. 답을 열어 주시죠. 예, 쇼트커트.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쇼트커트. 너무 말이 길죠. 쇼트커트. 이렇게 길게 적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요런 것들이 좀 어려운 게 많죠. 자, 우리가 스카우트. 뭐 어떤 어떤 선수를 스카우트 해온다 그럽니까? 스카우트 해온다 그럽니까? 그 다음에 보이콧 한다 그럽니까? 보이콧 한다 그럽니까? 보이콧 한다 그럽니까? 참 이런 것들. 또 크레딧 카드입니까? 크레딧 카드입니까? 이런 것들 많아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아웃라인입니까? 아웃라인입니까? 예,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다음에 또 시험에 자주 나왔던 게 있죠. 티베트입니까? 티베트입니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지금 나온 것만 제가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쇼트커트. 이거 쇼트커트가 아니라 쇼트커트. 그렇죠? 예, 쇼트커트. 이렇게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우리 신용카드 있잖아요. 크레딧 카드입니다. 크레딧 카드 아닙니다. 크레딧 카드. 그 다음에 스카우트를 해 오는 게 아니라 스카우트를 해. 스카우트를 해 와야 됩니다. 스카우트를. 그렇죠? 그 다음에 보이콧트를 해 줘야 돼요. 보이콧. 그 다음에 아웃라인이 아니라 아웃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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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죠. 근데 우리가 아웃렛 같은 경우는 아웃렛이 아니라 아웃렛 이렇게 하죠. 예, 요런 것들. 그 다음에 티벳이 아니라 티베트. 요렇게 요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모아서 공부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맨날 헷갈리죠. 예, 나름대로 기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2번 띄어쓰기 문제로 넘어갑시다. 자, 2번. 다음 밑줄 친 부분에 띄어쓰기가 맞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요겁니다. 자, 여기서 맞는 거. 여기서 4개 중에서 하나는 맞고 나머지는 틀린데 틀린 거는 왜 틀리고 맞는 거는 왜 맞는지 봅시다. 우선 1번부터 볼까요? 자, 그날은 이상하리만큼 운이 좋았던 하루였다. 꼭 맞추고 운수 좋은 날에 나왔던 그런 내용 같네요. 그죠? 그날은 이상하리만큼 운이 좋았던 거 하루였다. 자, 여기서 이상하리만큼 띄어져 있습니다. 이거 맞나야 틀릴까요? 다발 열어주십시오. 자, 이거는요. 리만큼이 오미입니다. 그러니까 오미는 붙여줘야죠. 이상하 어간에다가 리만큼 이거 붙여줘야 됩니다. 여기 붙여줘야 돼요. 자, 여러분 여기서 만큼이라는 거 나오다 보니까 많이 헷갈릴 텐데 이 만큼은요. 자, 여기서는 만큼이라는 거 있지만은 만큼이 아니라 리만큼이에요. 리까지 묶어서 리만큼 해서 어미인 것이고요. 그냥 만큼이라는 놈도 의전명사로도 쓰이고 조사로도 쓰이죠. 자, 명사 뒤에 나왔을 때 너만큼 키가 컸구나. 이렇게 할 때 아빠만큼 키가 컸구나. 쟤는 너만큼 키가 크지 않아.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앞에가 명사, 대명사 이런 것들이 나올 때는 만큼은 조사이기 때문에 붙여줘야 됩니다. 너만큼 아빠만큼 뭐 이렇게 만큼 붙여줘야 되죠. 근데 이 만큼이 의전명사로 쓰일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언제? 앞에가 용언이 나올 때 용언이라고 하면 동사나 형용사를 얘기하죠. 그런 용언의 관형형이 나올 때의 만큼 자, 예를 들어서 나는 먹을 만큼 먹었다. 나는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다. 먹을 만큼. 자, 여기 만큼 앞에 먹을, 먹다. 동사의 관형형이 나오죠. 그러니까 먹을 띄우고 만큼이에요. 띄워야 됩니다. 그렇죠? 이처럼 앞에가 용언의 이런 특히 동사가 많겠죠. 자, 이런 용언의 관형형이 나올 때 일단은 의전명사이기 때문에 띄워줘야 됩니다. 먹을 띄우고 만큼. 아플 만큼 아팠다. 그렇죠? 뭐 클 만큼 컸다. 뭐 이런 식으로 이때는 띄우고 앞에가 명사나 대명사 할 때는 반드시 붙여줘야 되죠. 그렇죠? 자, 근데 여기는 만큼이 아니라 리만큼이라는 어미죠. 그러니까 반드시 붙여 적어 줘야 한다. 자, 그럼 두 번째 거 한번 봅시다. 자, 두 번째인데 한번 볼까요? 자, 두 번째. 자, 오늘은 밑줄 속에 유사 시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이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밑줄이 쳐져 있는 데는 유사 띄우고 시. 이거 붙이는 걸까요? 띄우는 걸까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좀 헷갈리죠. 답을 열어주시죠. 네, 유사 시 이놈은요. 붙여져가 줘야 한다. 왜? 하나의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이 시가요. 이게 주로 의전명사 띄웠을 때 많아요. 그렇죠? 띄웠을 때 많은데 이 시가 붙여져서 하나의 단어로 된 것들이 여러분 이렇게 네 개만 외우시면 됩니다. 뭐냐면 여러분, 삼국지 다 읽어보셨죠? 삼국지의 주인공이 누군가요? 뭐, 뭐, 사람 따로 다를 텐데 삼국지의 유비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유비는요. 이게 명필이 아닙니다. 자, 명필이, 명필이 아니면 뭐죠? 그렇다고 해서 악필도 아닙니다. 명필도 아니고 악필이 아니면 뭡니까? 예, 평필이죠. 평필. 평범한 필체 실력이에요. 유비는 평필이다. 요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유비, 유, 유사시, 비, 비상시, 평, 평상시, 필, 필요시 요거는 다 붙여져 쓰는 글입니다. 유비는 명필도 아니고 악필도 아니고 평필이다. 요거해서 유사시, 비상시, 평상시, 필요시 요거는 하나의 단으로 되어 있다는 거 잘 기억하시면 언제든지 시험에 나올 때 실으시면 되는데 이것도 여러분들 이번에 띄어쓰기나 외래어 같은 경우는 저희 이미 여기에 우리 외래어 나의 실력은 또는 외래어 띄어쓰기 우리 유튜브 이미 다 올라가 있죠. 그런 데서 이미 다 강의됐던 내용들이 다 우연히 다 나왔죠. 여러분들 고입구만 차근히 해도 다 알고 유비, 평필 이것도 다 강의가 됐던 내용들인데 요런 것들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세 번째 거 봅시다. 호종이는 오래전부터 나를 좋아했어. 오래 띄우고 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맞는지 틀린지 이것도 헷갈리십니까? 답을 열어주시죠. 이거 역시 오래전 하나의 단어입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하나로 되어 있는 것들이 오래와 관련해 오래되다 이거 하나의 단어예요. 오래가다 그 다음에 오랜만 오랫동안 전부 다 하나의 단어입니다. 오래되다 오래가다 오래전 오랜만 오랫동안 다 붙여 써는 거니까 아시죠? 자 1번, 2번, 3번이 다 잘못되었기 때문에 마지막 4번이 맞겠죠? 확인합시다. 자 아들의 모진 말에 어머니는 몸져누었다 예 몸져눕다 답을 확인합시다. 네 이거는 하나의 단어죠. 몸져눕다 몸져띄고 눕다 이러면 안 돼요. 몸져눕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띄어쓰기 항상 좀 어렵게 느껴지시죠? 일단 여러분들 우리 유튜브에 외래어 띄어쓰기 또 1탄부터 25탄까지 입니까? 있고 또 외래어 같은 경우는 외래어 나의 실력 예 여기에서 1편에서 8편까지 있으니까 예 고런 것들만 충실 잘 익혀놔도 외래어나 띄어쓰기는 자신이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과 2번 해설을 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3번, 4번, 5번 세 개는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께 상세히 강의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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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